다음은 비철군속입니다. 조일, 아임, 그린플러스, 고려아연, 태경산업, 대유, 프로티플렉스, 피지, 메탈. 남선, 알레뉴, 마이네로 왔죠. 이거 대둔 태보면서. 자, 삼각형. 네, 비철군속 삼각형. 네,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자, 다음은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뭐 뻔히마나, 뻔히면 보나마나 좋아요. 차트 매집 때리고, 대구백화점. 얘만 조금 진상이고, 신세계도 다시 내려와서 지금 매집 때리고 있죠. 벤, 유지, 롯데, 쇼핑 괜찮죠? 매집 때리고 있고, 광주신세계, 동그라미 치세요. 백화점 동그라미. 네, 빼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광주신세계, 뉴베지, 여러분 관심있게 받을 게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관심있게 보시고요, 롯데. 현대롯데. 네, 롯데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현대롯데, 신세계. 네, 이 세 가지, 세 종목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거. 네. 자, 옆에다 접으세요. 신세계, 롯데, 현대. 네, 현대 접었습니다. 세 가지, 세 종목 다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거. 나머지 대구백화점, 벤유지, 광주신세, 이관책이고요, 세 가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뎌졌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백화점과도 여러분들, 사람 별 차이 없어, 백화점은.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백화점이 단점이 뭐가 뭐냐면, 여행객이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내수고객은 있어요. 네. 내수고객 있는데,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야,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고, 중국은 20일이고, 해외에서 들어올 때, 약간, 격리돼서 보류되는 기간이 그 정도 되잖아요. 전 세계가 올해, 내 생각에 일주일 이내로 다 바뀐다는 거야. 바뀌든지, 일주일 이내든지 아니면 없어진, 격리 기간이. 격리 기간이 아예 없는 나라도. 최대한 줄거나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가능성이 여러 번 굉장히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아닌 다른 변이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신체 영향이 좀 미약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무뎌진다는 거. 지금 오미크론에서 사람은 죽었으나, 당장은 여러분들 당분간은 지수가 빠지는데, 오미크론의 영향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변이가 지금 40여 개가 나왔잖아요. 변이는 문제로 인해서 급락을 시키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채권, 지금 10년물 채권 인상이나,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유가 상승이나 그런 거보다, 현재로써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파워력이 최고세예요. 그리고 미국,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군데는 지금 2주째인가요? 도시 자체를 시한 같은 경우는, 아예 바깥을 못 나오게 지금. 네, 아예 봉쇄. 봉쇄 지금 정책을 펴고, 또 한 군데 지금 또 그러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공산국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잡힐 수 있는지, 저는 잡힐 수 있다고 봐요. 저렇게 봉쇄 정책을 펴면은, 저렇게 강력하게 하면 되면 잡힐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렇고 이렇게 백화점 종목은 이 세 가지, 대형 백화점 중에서, 현대, 롯데, 신세계. 이 세 가지만, 주목해서. 주목해서, 올해 관심에서 보면 많이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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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